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안은 줄 압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예원교회 35주년 장림 예배 부분입니다 저희가 금요 찬양축제에 예원교회 역사성을 또 이렇게 무지켈로 저희가 이렇게 또 보고 같이 기도했고 역대상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담부터 다이까지 자신들의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자기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아담부터 정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건축을 이제 끝내고 헌당을 들어오면서 헌당 때 선포된 원단의 말씀 그리고 건축될 선포된 원단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하반기의 부분에는 우리 각자의 나의 하나님으로 원약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씀을 잡고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적인 기도의 부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대지 1은 여호와 니스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 추레국기 17장에 이 모세가 여호수와와 함께 이 너비딤에서 아말렛 전쟁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여기에 이 모세가 승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재단을 싸우면서 이 전쟁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하반기가 이제 10월, 11월 딱 두 달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단순히 문제, 사건의 승리를 넘어서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이 건축의 승리, 헌당의 승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분에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전에서 교회의 방향 그리고 구속사의 방향을 함께 가려면 나의 개인적인 힘 나에게 온약의 선포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교회의 방향 속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고 끌려가고 정신없이 가는 부분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부분이 여호와 니시 모세의 기도 속에 이 모세가 여호서를 불러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아멜렉과 싸울 군사를 모집해서 현장에서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전쟁은 무기가 좋아서 신무기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죠 공중곤세와 문화를 잡고 정치 경제를 잡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 가문의 뿌리 속에 불신앙의 내 개인적인 부분은 불신앙하고 또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몇 대째 믿지 않는 가문이라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무덤을 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가문보고마 우리가 또 민족보고마 우리가 세계보고마를 위하여 나가려면 우리 개인의 이 부분이 모세처럼 오늘 이 여호와 니시는 개인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 오늘 첫 번째 소대지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예요 먼저 하나님의 방향을 맞춘 기도 교회의 방향을 맞춘 기도 그 속에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단 말씀이 에베소서 4장인데 실전편이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응답을 받거든요 하나님은 구속사 방향 예수 그리수가 오실 것이고 이제 오셨고 우리가 그 오신 예수를 선포하고 앞으로 제림할 예수를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이거는 구속사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내 개인에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의 방향 속에 움직이는데 저희 교회는 건축의 응답 헌당의 응답 헌당의 응답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물된 동상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건축 시작할 때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번 2022년도에는 너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채울 나중에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 언약을 잡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가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승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오늘 모세처럼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 되고 모세가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이 아말렛 군대가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이 여우수와 군대가 승리하고 이 아말렛 군대가 패하는 것을 보면서 아롱과 후리 이 큰 돌을 가지고 와서 한쪽에는 아론,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함께 이 기도와 전쟁이 함께 갑니다 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 이 땅의 전쟁에서는 여우수와 군대들이 이 아말렛과의 전쟁에 아주 멋있게 승리를 하시거든요 그 말씀의 부분이 출애국기 17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절이죠 모세가 여우수와기에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렛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쓴대요 우리의 영적인 산 꼭대기가 이 교회입니다 강단의 강단의 말씀이죠 그때는 지리적인 부분에 제일 높은 곳이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온 이후에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는 각 지체잖아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현장에 가서 우리는 여우수와의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여우수와의 싸움을 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렛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도록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 단임 목사님 정은정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구 목사님과 우리 또 전문사역 우리 모든 전도사님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35주년이 예원교회의 생일만 되면 안되고 우리의 연수를 개수하여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이 건축의 헌당의 응답 속에 2, 3, 7, 5천 종족이라는 이 세계보금화의 부분이 구호가 아니라 세계보금화는 나로부터 시작이잖아요 2, 3, 7 플랫폼은 나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완이시의 나의 여완의 승리 여완은 나의 승리 여완은 나의 깃발이라는 모세의 기도 속에 우리 강단의 이 말씀 속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 속에서 친히 중부자로 오셨잖아요 하늘군대를 동원하고 우리가요 기도의 팀이 있고 우리가 또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해에 우리가 마무리를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렇게 또 구하시고 이 10월에는 우리 교회 중심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의 방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에 맞춰서 개인의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직분 우리 2022년도에 각자에게 주신 직분의 부분을 하나님께 엎드리고 어떻게 교회 방향에 모세가 손을 들었잖아요 여수와가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서 아말렉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직렬관계잖아요 기도의 힘 기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가 전부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소의 이름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원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나의 현장 속에 성취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이 모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존재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와 그 하늘의 꽃과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전쟁에 밀리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총알도 없고 활도 없고 무기도 없는 것 같습니까 최고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나의 학벌이 아니고 나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도 한 분이래요 주 추도 한 분이고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고 몸도 하나고 모두가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거잖아요 하나 하나 원니스의 의식이라고 했어요 요수 요수와가 혼자 전쟁에 간 게 아닙니다 지역의 팀 우리가요 직분의 우리 함께하는 팀 함께 가야 됩니다 마무리의 부분은 주의 일은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좀 미결사항이 있더라도 그 미결사항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부족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시는 놀라운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기적을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 하반기에 쫓기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맡긴 영혼 우리가 팀의 응답을 받는 에베소 교회의 교회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냥 이렇게 불이 떨어지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우리가요 앗 뜨거워 하잖아요 지금의 기도는 불을 짓는 기도예요 지금은 1년이 마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건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불을 짓는 예레미야 33장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언약했어요 언약 나의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기도하는 자만이 받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로 미래를 치유하는 우리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헌신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를 섬긴다는 건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 나에게 맡긴 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로 그냥 내게 맡긴 거예요 그 맡긴 부분을 오늘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왜 안 흔들리겠어요 현실 속에 흔들리고 내 개인의 작은 믿음 속에 흔들리고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남들은 다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경제의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헌당경제의 응답이 있다는데 왜 나는 헌당경제의 응답이 없을까 물질로만 한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또 보여지는 실물경제에도 축복하시는데 우리에게 언약경제 하나님이 말씀과 나와의 관계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복음경제 그 속에 하나님이 실물경제인 물질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줘도 내가 언약경제 그릇이 없으면 전대의 구멍이 나가지고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더라고요 기다려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경고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이 경고한 믿음에는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 금요일날 역대 상이 들어가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족보를 정리하는 그 중간에 야베스가 나옵니다 이 야베스가 이 율법학자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 사람이 경고의 선자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서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확 잡았을 때 야베스가 개인이 회복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교회의 응답 속에 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비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세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의 부분이 뭐냐 10절에 그랬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언약의 하나님께 아래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이전의 성경이 더 멋있잖아요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땅의 응답을 땅의 응답을 넘어서 하늘의 응답 복의 복을 넘는 우리가요 이 복은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다 경비하다 땅의 기도를 넘어서 말씀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복의 복을 다하는 내가 원하는 땅의 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건축의 응답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시겠다고 우리요 기공식 때 언약했어요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건축 우리 후대의 건축 내게 성교의 건축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요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을 탁 찾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원한 언약이죠 이거는 이 본당을 건축할 때 다이덱의 언약한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아래라고 하반기에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왔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고통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야베스가 기중한 자의 존경한 자의 응답을 받은 그가 하늘의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은 복이 따로 있습니다 위의 복 하늘의 복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는 부분에 물된 동상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 속에 내가 너를 경영하시겠대요 그래서 너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겠다 마지막 2017년도에는 내 눈과 내 마음이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언제나 함께하겠다 언약하셨잖아요 이 건축의 말씀인데 우리요 정말 말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헌당의 올해 마지막 부분인데 헌당의 시작이 뭔지 아시죠 모세의 기도였어요 내 손이 하는 일을 경고하게 해달라고 내 손이 하는 일을 우리가 2019년도에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되어진다 했잖아요 하늘의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복음치유와 24 제자의 응답 속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느예미의 응답 속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 헌당의 이 원단의 말씀이에요 작년의 원단 코로나 2년차 때 엄청 우리 오지도 못했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 작년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대명절 때 드리는 예배씨 예배씨 올해 올해 원단이 뭐예요 나중 영광이 훨씬 클 거라고 미래에 대한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왜 현재에 낙심하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기도하라고 야베스의 기도가 10월 첫 주 딱 금요 부분에 선포되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복의 복을 더하는 것이 복위의 복을 달라는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 개개인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땅의 기도와 땅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는 말씀 성취 응답인 하늘의 복을 더하여달라는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인생의 지경 내 기도의 지경 우리 자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눈앞에 있는 그 뭐죠? 그 돈 돈 돈 눈앞에 있는 그 문제 사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 응답을 해결하는 기도보다는 그 응답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면서 해결을 하는 두 가지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제가 요즘 오늘 아까 아이패드를 가져왔는데 딱 우는데 제가 불명히 충전을 해놨는데 충전이 안 돼가지고요 2% 2% 이 돋보기를 끼면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이 아이패드가 너무 좋아요 쫙 펴면요 쫙 보여져요 근데 이게 2%밖에 안 된 거예요 2% 그래서 응급으로 응급으로요 이렇게 좀 좀 보상스럽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기도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꾸준히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으로 차고 나가는 힘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기가 있으면 뭐해요? 전원이 없는데 아무리 원단 강단 말씀이 선포돼서 강단 말씀을 잡아라 이 하늘에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 언약을 내 꼴을 딱 잡아야 나의 언약이 딱 되어야 하나님이 실행 성령이 우리 각속에 적용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데 성취하신다고 주일날 강단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힘써 행하라고 그랬어요 언약적 도전 도전이죠 안되면 또 하시면 됩니다 새벽에 와서요 내 기도가 들을 것 같으면 이 귀에 꽂고 와서 불을 지지세요 기도는 하루아침에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중요한 해막의 시간이며 특별히 이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요 이 새벽에 엎드렸어요 저희는 저녁 기도를 하기 때문에 9시 저녁 기도를 하는데요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반석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셔서 지금의 현재에 머무를 있지 않게 해주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에바다 길을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굳은 혀가 덜어서 똑바른 발음으로 똑바른 발음이 뭐예요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음이 안 되겠어요 어느란 발음이 아니라 오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잡으시고 경과 믿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여우와의 니시의 싸움은 이 여우수와의 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강당가 단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팀 오늘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팀 두 번째 경과한 믿음에서는 야베스의 개인의 기도 개인의 기도가 있어야죠 개인의 기도가 우리는 야베스잖아요 부모가 원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흑수저였잖아요 우리가 몇 대쯤 있는 성교 가문에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야베스가 종교한 자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건축의 헌당의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응답한 게 안 보여요 왜냐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 기도는 성취되는 건데 말씀의 성취를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영역 영권이 있게 해주세요 영역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영역이 회복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고 저 말씀은 내 거다 나의 일대일 언약을 잡고 이 말씀대로 기도를 차고 나가는 힘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영역입니다 이 영역 속에 따라온 게 인력입니다 만남의 색깔이 다릅니다 끼리끼리 만남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끼리끼리 만남이에요 끼리끼리 어떻게 가도 그렇게 끼리끼리 오냐고요 우리요 하늘의 만남 요수아와 모세와의 만남 나중에 이 요수아가 가난의 지도자로 서게 되잖아요 지금은 아말렉과 최전선에서 싸우지만 가난에 들어갈 때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우리가요 지금의 땅의 응답이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의 또 응답을 주시죠 지력의 응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 공부만 시키지 마시고 우리요 원단 오늘 집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학계에서 1장 2장을 읽으시고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체력 우리요 정말 육신의 체력과 영적인 체력이 같이 끝까지 기도하는 거 영적인 체력 마지막 부분이 경제력이죠 경제력은 돈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경제력은 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경제력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처럼 교회 단임 목사님과 35주년 우리 주일날 또 행사와 우리가 또 함께 교회 성도들이 다 참석하잖아요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의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 개인의 내년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직분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